아 이거 커피 뽑아 먹어야 되는데 동전이 없네 이거 신입 저금통 아니야 이거? 어 부장님 뭐 하십니까? 네 동전으로 커피 뽑아 먹을 꼰대 이야 동전이 거기 외국 동전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국 동전을 모았어? 아 이거 잔돈이 없는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음? 난 5만원짜리밖에 없어서 못 바꿔줄 꼰대 자 천원짜리 50장 있습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됐어 안 바꿔 가서 일이나 해 다녀왔습니다 야 인턱 넌 뭐 시키면 하루종일 걸려? 그러는 부장님은 왜 하루종일 걸리는 일만 시키세요? 그리고 저는 야구수당 안 나와요? 야구수당? 인턴이 뭐 한 게 있다고 야구수당이야? 그럼 부장님은 뭐 준 게 있다고 야구는 시키세요? 뭐? 뭐? 야 인턴 하는 일이 복사랑 커피 심부름밖에 없잖아? 그래 안 그래? 그래요 그럼 전 복사랑 커피 심부름만 할 테니까 이 일은 부장님이 하세요? 어떻게 요즘 젊은 것들은 일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저 돈 돈 돈이야 그러는 부장님은 돈은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저 일 일 일이세요 내가 왜 이런 인턴을 만나가지고? 내가 왜 이런 부장님을 만나가지고? 아유 됐다 됐어 아유 내가 정말 돌겠다 돌겠어 부장님 이게 진짜 돌겠다 아유 야야야 인턴 뭘 더 봅시다 그냥 나가? 네 아 그리고 부장님 저는 부하직원이지 부하가 아닙니다 뭐? 뭐? 저희들한테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이봐 임서호 아유 내가 모자 샘플 좀 만들라고 했더니 이걸 지금 모자라고 만들었어? 이게 모자야? 아유 죄송합니다 이 모자는 놀라움 그 자체야 예? 저기야 칭찬이야 당장 쓰고 싶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인상 쓰고 싶다고 인마 넌 회사의 바이러스야 아유 죄송합니다 해피 바이러스 절로 웃음 짓게 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쓴 웃음 이딴 거 만들다가 점점 뒤쳐지는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남들보다 뒤체였던 처칠도 결국엔 성공했잖아 처칠처럼 되란 얘기야 아유 감사합니다 처칠이 어떻게 됐어? 영국에 수상이 됐습니다 죽었어 꺼져 예 아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유 허리가 좀 안 좋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 신입사 아유 신사 이야 이거 베네통이네 어? 이거 거기 거 아닌데요? 배가 4배만큼 통통하다고? 베네통 아하하하 신혜 술 좀 좋아하니? 아유 술 좋아합니다 어 그럼 술이 SM이야 YG야 SM은 뭐고 YG는 뭐예요? 소주의 매운탕이야? 양주의 과일이야? 아하 양주의 과일 먹습니다 양주 키핑해주세요 아하 피는 뭐예요? 짝퉁양주에 피클 먹어 아하 야 그래도 구별 안 돼서? 상관없어 아예 싼 게 좋아 네 최신혜 네 그럼 술 먹으면 혹시? 이게 있니? 이건 뭐예요? 주사가 있니? 아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주사가 이거야?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우는 편이야? 필름이 끊기는 편이야? 아하 필름이 끊기는 편입니다 필름이 끊겨? 난 누구? 여기는 어디? 난 이거야? 했던 말 계속 하세요? 개가 돼 아하 물질 않아서 좋아 조신혜 네 그럼 술 먹고 계산할 때는 이거야?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카드로 계산하니? 현금으로 계산하니? 아하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? 사장님이 좋아해 난 술 먹고 이거야 카드로 계산하세요? 도망간다 아하 야 그래도 술 먹고 땀 빼면 술 깨서 좋아 아하 예 조신혜 네 그럼 저 술 먹고 다음 날 이거야?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머리에 두통이 있니? 속이 쓰리니? 아하 머리에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? 유 헤드 빙빙 난 이거야 이건 뭐예요? 오바이트에 사경을 해맨다 야 아하 신혜 그럼 오늘 7시에 일 끝나면 우리 집 가서 주사 얘기랑 하면서 술 말고 차나 좀 마시자 아 예 좋습니다 어떻게 차는? 이거야?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건 둥글레 차고 이거는 아 오미자차! 보 보리차야 아 어떡할래? 보리차 먹겠습니다 보리차 먹을 거야? 건대기까지 다 먹어야 된다 아 예 손가장 우리 집 가서 저기 따뜻한 차 한잔 할래? 아 저 뜨거운 거 못 마셔요 그래그럼 시켜서 마실 거예요 호호 호호 뭐야? 부장님도 같이 가시죠? 야 뭐 차 마시러 집까지 가냐? 야 커피숍이랑 가자 아 예 카드 주시면 미리 시켜놓겠습니다 어? 거기 세 잔 시키면 한 잔은 공짜일 꼰데? 나는 공짜 마실 꼰데? 아 저희는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에잇! 아 magist 아roe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